지금 누가 타시는 거 아니죠? 혼자 타는 거 저렇게 시끄러운 거예요.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1시간 동안 탔는데. 너무 길력 운동을 안 했어. 너무 좋았어요. 아이고, 다리. 목도 마르니까 일단. 오이다. 꿀맛이야, 꿀맛. 역시 물 운동을 이렇게 하고 먹어야지. 갱년기에는 에스트로겐이 감소해서 피부 건조함을 느낄 수 있어서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은데요. 오이는 95%가 수분이기 때문에 물 대신 드시는 게 참 좋습니다. 잘하고 있습니다. 잘하고 있습니다. 잘하고 있습니다. 잘하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